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기맨이에요 자 오늘 멤버들과 정말 처음으로 처음 처음 처음으로 오늘 마검탈치백 같이 하기로 했어요 네 오늘 같이 할 가족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주인태님 반갑습니다 예 아 네 주인태님 오늘 마검탈출 할건데 오늘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주인태님이 마검을 가진다면 제일 죽이고 싶은 제일 먼저 선빵치고 싶은 멤버가 누군지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말할게요 제가 만약 마검을 가지면요 진입때부터 예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미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미오에요 담미오님 이렇게 생방송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화이팅 넘치게 합시다 안녕하세요 담미오에요 담미오님은 마검을 가지면 누구부터 저요? 저는 진입때부터요 아하하하하하 네 네 안녕하세요 담미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미오님 네 담미오님은 정말 어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정말 꼬마아이 캐릭터를 맡고 있잖아요 아니요 정말 귀여운 캐릭터로 맡고 있는데 요로님은 그렇게 귀여운 성격으로 제일 먼저 누구를 어 죽이고 싶으세요 칼로 칼로 찔러서 아 저는 멤버들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막 죽이요 예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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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담미오님 반갑습니다 정말 주인공처럼 이 위에 있는 이유는 뭐죠? 어? 아는 것입니까? 오 주인공이십니까? 이수건입니다 하하하하 이수건신다 하하하하 아 오늘 내가 오늘은 군대를 갔다가 봉수 집에 들려서 생방을 하러 왔습니다 하하하하 네 봉수님이었구요 네 넘어가지마세요 이런거에 하하하하 자 어쨌든 오늘 봉수님은 뭐 죽이고 싶은 한 누구죠? 저요? 네 죽을 때요 죽을 때요 죽을 때요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오늘 어쨌든 마검탈출을 좀 재미나게 해볼게요 자 오늘 읽어보자 네 본격 여메님 생일 축하탈출 맵 원래 제가 3,5,5일날 생일인데 벌써 한달이 지나서 이 맵을 플레이하는군요 아 네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플레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한달이나 지났군요 3,5일이 생일인데 양털과 모래만 부수세요 다른거 부수면 안됩니다 맞습니다 옛날 여메님을 떠올리며 벌써 여메님이 열 17년도 여메님 되셨군하며 제작함 네 감사합니다 책부터 읽고 종이 읽으셈 네 책 읽어드림 규칙 다른데 다 되는데 제발 티티키 쓰거나 뭐 부수지 마세요 구름 끄고 몬스터 끄세요 어 중간에 이게 더 재밌을 거야 하면서 표지판 안 읽고 막 진행하면 진짜 안 돼요 진짜 진심 진심 진짜로 표지판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읽기 요새 여메님이 유튜브 댓글 보다가 이번에 생일 탈출해보는 약간 옛날 형식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작해봤어요 아 늘 해랑 팀 3명이서 만들었대요 하얀율부차님 데톨즈님 사카모토님 네 감사합니다 네 플레이 재밌게 할게요 하자 자 플레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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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고고 아 고고 고고 아 나 주위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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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장서 말 걸지 마 기분 나빠 앞장서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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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맨사이블라니 인맨사이블데 인맨사이블라니 어깨푸냐 그럼 정신차리기 전에 다 죽여놔야겠어 야 인맨사이블라니 어깨푸냐 오피져봐 오피 오피져봐 오피 야 오피 드려야되는구나 네 야야 인맨사이블되면 안되는구나 시아이 나도 오피좀 주라 오피이 오피 없어도 되지않나 안됩니다 아 우리는 필요없지 아 요오루 가자 출발 야간투씨드림 오 출배 아 이거 어디서 어디로 떨어져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노래 다가 나아악 자 마감회수하겠습니다 아아아 야 어디로 가야돼 아 어디로 가야되니 아 옆에 있네 바보더라 야 옆에 있네 세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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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톰하다가 힘들다 호호 아아아아악 이거 진짜 어렵다 아아 잠깐만 공중에다 세톰했어 야 지내때 낚싯때 뭐야 어 아아아아악 현 권력자가 누구죠 현 권력자가 누구죠 난 모르겠는데 아 나 거기까지 가서 세톰 안치고 훔쳤어 헐 권력자가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아아아아악 지내때 가졌어 마곡 지내때님 죄송합니다 뭔소리야 뭔소리야 사람 죽는소리가 나 권력을 가지고싶나 아아아아아아악 어 내려면 죽었어 내려면 죽어 하아 지내때님 너무 무섭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한번에 내려가도 되는데? 그치? 이거 내려가는 탈출입이니까 한번에 내려가도 상관이 없겠네? 핏 채우고 내려가야겠다 어 드로파? 핏 채우고 내려가야겠다 자 먼저 받는 사람이 힘을 가진다 달려 오케이 어 저기 침대있다 침대로가서 어 됐어 됐어 야! 나 한 번에 왔어 펼치면 너무 엉망진창인걸? 진짜? 야 뭐야 요로로 왜 절로와? 나 일로오는데? 야 너 뭐야? 뭐야 거꾸로가고있습니다 아 내가 거.. 야 이매매 떨어지는 맵이 헷갈려죽겠네 6이네 길이 주인다 잘가야 자 어어! 어어! 내 권력이.. 제! 내 권력이 없어졌다 게이드 요야 길이구마 참고로 이 점프하면 늘은 향이 생겨나 가장 점프 못하는 사람이 게임에 미래 와아아아 야 어디로 가야되고 바로 위로 뛰면 되요 아 바로 위로? 뭐야 여기? 야 일로와 주위대 일로 한번 해봐 여기가 길이야 얘들아 어 바로 위로 점프 점프해봐 요거를 점프해 진짜 못하는 것 같다 점프해 아 하는거 봐야겠다 가 가 가 아 바로 위로 바로 위로 움직이면 안되요 나생분 아야야야 저기 위구나 야야야 아 저기 위였어 야 허허허허허허 진짜 안녕하세요 요령이가 TP 하시는게 어떤지 요령이가 세톱 하세요 세톱 세톱 가만히있어요 자 점프하자 정말 좋네 하아아 아싸 나생분 아아아아 저기 위가 길이야 저기 위가 길인 것 같다 좋아 호호 아아아아 아야 막지마아 아 나 갈대도 막는거 같애 너도 막아 아아아아 막지마아 아 길이 어디야 가야 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왔다 아 아 이거 막는거 재밌었냐 개꿀잼 자 웰컴 투 라운드 투 뒤에서 세이브존 하하 하하 너무 고총스러운데 여기 진짜 아 이거 좀 어렵겠는데 어 좀이 아니고 많이 어렵겠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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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령님 걸리적거리니까 나와주세요 하하 하하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아 어려워 여기 아 이거 진짜 어렵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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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야 좋아 이거 깨트맛이튼 이거 이거미언제와요? 야 이거 좀 어려워 잉겹현님 선물 잉겹현님 선물있지 모여 선물있지 아, 알았어.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할게. 님들 어떻게 갔어? 진짜 난다. 이거면 너무 못하잖아. 안 뛰어도 돼요. 안 뛰어도 된다고? 아, 물론 점프말고. 스프린트키. 아, 너무 못한다. 야, 이거 화난다. 못해도 너무 못한다. 저 왔어요. 못 깨겠어요. 뭔데? 약발 잘 듣는 탈모야? 머리가 잘한다. 탈모였는데, 버리 게이든. 다 가라, 다 가라. 가운데 길이. 너도 가야지. 여기 길이다, 여기 길이다. 아. 야, 길이. 길은 멀리 있지 않아. 여기야 길이야. 오케이, 왔다. 아싸. 오, 맞잖아. 아싸병. 여배님. 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나생문. 애들이 오긴 해, 근데.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거기서 안 움직이면 돼요. 안 움직이고 그냥 뚝 떨어지면 돼요. 안 움직이고 그냥 뚝 떨어지면 돼요. 아하하하하하. 아이씨. 아하하하. 떨어지자마자 죽이기. 잘 가야지. 아싸.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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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거 아니야? 마거. 아하. 여름님, 죄송합니다. 엎드려. 더 엎드려. 그냥 죽여버릴 거야. 엎드려 뻗치겠습니다. 엎드려. 네, 엎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엎드릴게요.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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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렸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나. 엎드렸는데. 제목도 한 마디씩 웃겠다. 마거 MC.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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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しょう. 이건 완전 Ming 너무 어려워요 이거 용왕 무섭묄섭해 맨 늦게 오는거 봐라 늑대야 내 놈뒤에 사람이 있어줘 야 늑대였다 아 뜨거 뜨거 Fly 으으 어어어 아이고 뭐아냐 어떻하지 아 어떡해 형 죽는다 여기가 길이 아니었던거야 그럼? 죽어버렸네 길은 여기지롱 바보녀석들 바보녀석들 어 자 빨리 오세요 여러분들 뭐야 이거 뭐야 죽는 소리가 났는데 어서오세요 네 갈게요 그만갑니다 이현이 제 뒤에 선물을 했어요 선물이 있어요 님 뒤에요? 아 레버 없어 응 안돼 돌아가 가서 찾아와 뭐야 찾았어? 찾았나보네 아 감옥판이 있는데 내 손에 이게 아닌가 몰라 몰라 세이브 존 요기에 마검이 있지 않을까 뭐야 뭔소리야 뭔소리야 뭔소리니 도루루루 도루루루 아 봉투야 다 없으면 우리 어떻게 가라고 우리 어떻게 가 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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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길이 있네 그래도 다행히도 하! 하! 아! 봐! 진짜 지지태! 하! 하! 지지태가 밟은 곳 밟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가냐? 고객님 길 만들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 그것도 아 치트 써요? 아 치트를 쓰는게 아니고 오 실망이에요 못갑니다 계속 길이 어디죠? 호! 호! 야 길이 진짜 장난아니게 많네 여기? 이거 하나씩만 들어가서 야 여기 여길 아 아 이겸을 고립시켜 됐어! 이겸을 고립시켜 야 여기야 길이야 여기야 길이야 와 여기 진짜 길이다 왼쪽으로 가서 레버를 땡기면 내겠다 야 코리트 여기야 길 여기야 우와아아아아아 여기 진짜 길이라니까 길이네 길이네 여기 야 여기야 여기 애들 일루와 길이네 황천길 야 여기 표지판에 그거있다 얘들아 여기야 다비야 TP해야지 Tp 다 Tp 다 Tp 뭐야 이게 야 애들아 여기야 길 여기라니까 Tp 다 Tp 나 Tp 형아 나한테 거짓말 못했어 여기는 길 6이야 여기 6 이 납상 녀석 이 납상 녀석 여기가 길이야 얘들아 여기가 길이라니까 여기가 길인거 같애 형 너무 잘 먹고 갈까면 혼자 가세요 밥 잘 싸고 안 돼 찌댓대 정말 지르고 왔다 밥 잘 싸고 다음에 만나도 멤버 하는거다 다음 생에 만나지 말자 아아 그래서 진짜 길이는 어딘거야 알았다 가봐야지 뭐 난 찾았어요 길이 어딘데 여기야 바로 하지만 이겨맨이면 올 수 없지 입구에서 갈 수가 없어 내가 못 간다고 생각하나 잠깐만 내가 갈 수 있어 자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쟤네들이 못올거 같은데 저분들은 쟤네들은 뭐할까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이쪽이에요 길 으아악 뿅 여기로 여기로 옆에 파 옆에 파도와 어 안 돼 도와줘야겠다 나 도와줄게 자 어 여기 여기 도와줬는데 어디야 벽돌 부시고 벽돌 부시고 여기로 여리도 부셔버리고 여기로 헐 여기로 왜 길 맞아 근데 가자 어 안 보여 나 헐로 다 버튼 버튼 찾는거구만 이거 야간사지 뿌리고 와야겠다 ё 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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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드는 우리도 토널보남 이번엔 여러분 차례에요 토 나오는 상자 찾기 야 여기 여기에 레버있다는거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이미 벌써 찾았어요 찾았다고? 어디 있었는데? 여기? 폴? 진짜 잠깐만 어? 요게 근데 날카로운 32767이 붙었어 어허허헁 잠깐만 나 알려줬잖아 내가 여기있는거 알려줬어 요르르 네! 유리아벽 벌리사적콩 뭐야? 나 근데 레버 누가 뺴어갔냐? 레버 없어졌어 설치한거 아니야? 설치한거? 레버 없어졌지만 왜 없어졌어 방금? 버튼? 버튼 설치한거 아냐? 쉬프트 누르고 때리다가 맞아 설치한거 아니야? 어? 아 이거면 트롤 아아 근데 여기다 버튼을 설치할 수가 없어 버튼은 마검이었나봐 버튼을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있잖아 봐봐 버튼이 저거 그거였나? 시간제한이었나? 아 그런데 갑압하면 찾는건가? 그런거 같은데? 허! 허! 아 진짜 빨리했다 그냥 마검 장난감있다 재밌는 장난감있다 너무 재밌다 도망가라 도망가라 날아가라 슈퍼맨 사라졌어 사라졌어 너 이 자식 사라졌다고 봐봐 이거 시간제한있다니까 마검찾아서 꿀잼 때리고싶다 짠 어? 뭐야? 어? 야 길 열렸어 어이? 우와 길 열렸다 완전 길이잖아 야 뒤로왔잖아 반대로왔잖아 바본가 봐 길 열릴들았는데 반대였어 벗트리 버튼 맞는거 같은데? 네? 아냐아냐 버튼을 꽂을 수가 없잖아. 봐봐 위험해 위험해 왜왜왜 와보세요 와보세요 왜요? 어? 설마 어? 허어어어어 아, 나 갈게 나 갈게 어어어 야 버튼 구했어 버튼 구했어 벌마 구했어 이야아아아 참고로 쓰인다 뭐래 뭐래 창고로 방에 숨겨 방금 스테이지에 숨겨둔 막으면 대충 4개에서 5개네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 점프하는 거구나? 우와아아아아아 어디로 가라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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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라고? 오! 하났어 하났어 재밌게 잘 만들었네 어! 여기에 양털 있다! 양털 내꺼다! 왜 구워? zona investor 저 사장님 이 영cipline 두유태님 그들이 다시 다시 들어와 돌아 와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끔찍한 걸 시켜주지 ächlich 눈을 보고 맛보고 있어라 아니! 어색어버린다 빨리 맛보고 있어 더러워 서로 칭찬해 서로 칭찬 한마디 서로 칭찬 한마디 미요야 뭐 미요야 너는 정말 한가지 일을 열심히 계속하는거 같아 하지만 주변을 잘 돌아보지 않는거 같아 뭐라는거야 한가지 일을 하는건 좋지만 주변을 좀 들러봐줬으면 좋겠어 뭐라는거니? 이게 왜 칭찬이야? 욕먹는 기분인데 미요야 보프에게 칭찬 한마디 어 넌 넌 넌 뭐 넌 착해 끝났다 가자 아 아 역할정하기 각각 한 명씩 역할을 정해서 들어가주세요 들어간 후에는 역할을 바꿀 수 없습니다 혹시나 4명 이상이라면 가해자 피해자 도우미만 한 명씩 들어가주세요 다른 분들이라면 방관자로 들어가주세요 여기 지금 여기 하나 있다 아무나 가져가라 나 알려줬잖아 나 왜 죽여 내가 알려줬잖아 나 왜 죽여 내가 알려줬잖아 나 왜 죽여 미쳐 날 뛰고 있어 자 내가 역할을 정해준다 야 가해자 들어가 들어가 싫어 아 요르르님 제가 가해자 하겠습니다 들어가 아 어 범수 지냈대 아니 범수 피해자 뭐라고 어 범수 피해자 그러면 저는 노래방 도우미를 하겠습니다 너도 방관자나 방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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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미 요르르 방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자 이번 스테이지의 설명서를 읽어볼까요 이번 스테이지는 보는 사람만 즐거운 디드버거 상황입니다 절대 중간에 역할을 바꾸지 마세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알아둬 피 안 돼 난 심사위원 앞에 드라마 관람하신 뒤 만족하셨으면 디레벨 당겨주세요 안 돼 안 돼 대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없다고요? 그럼 만족하실 때까지 사항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아 이런 거구나. 역할 놀이네. 역할 놀이. 그러니까 봄수가 귀여운 척하는 사람, 나는 같이 햄버거 사러 가는 사람. 야 봄수 하자. 심사위원이의 만족을 누르면 된대. 야 하자. 안 돼. 하나 둘 셋. 아 오늘 햄버거 나가. 먹어야겠구만. 맥돌아야 돼서 말이야. 아 친구 봄수야. 우리 햄버거 하나 먹고 가자. 그래 우리 햄버거 하나 먹자. 저기 앉아있어. 저기 앉아있어. 아 여기 맥돌아야 되죠? 네. 여기 그러면 맛있는 불고기보고 하나 주시고요. 아 맞다. 제 친구도 있는데. 아 봄수야. 너는 어떤 햄버거 먹을래? 예ा. 아 맥돌아야 되죠? 여기. 네. 저는 불고기버거 하나 주시구요. 아 봄수야. 너 뭐 먹을 거야? 어떤 햄버거 먹을래. 봄수는 찌띠뻔거 내꺼 찌띠두자 리플레이 다시한번 아 안돼열줘 분 내가 맘에 들 때열줄건데 렛츠고 리플레이 여기 막은돈 닮으쥬 네 여기 불고기모 하나 주시고요 아 봄수 너 먹어볼거야 봄수는 찌띠뻔거 봄수건 찌띠두자 찌띠뻔거 한번더 뭐 먹을건데 해줘 얘들할라고 빨리 열어줘 아 열었다 복수할거야 난 아니야 저 녀석 나를 힘들게 했던 저 녀석에게 마지막에 할 수가있어 버릴버린다 일단은 뭐야 뭐지나여기 뭐야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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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읽는게 좋을걸 자 마지막이야 수많은 레버중 단 여섯 개를 레버를 담겨서 멤버들을 구출해야 돼 각각 멤버들에게 중요한 힌트가 있으니까 꼭 구해야만한 마지막 문제를 풀 수 있어 참고로 방금 밟고온 발판을 이내서 용암의 흐르기 체크할거야 힘내 헐 아 야 너희 위에 야야야야야 빨리해 빨리 sou 아 어쩔 수 없지? 아 어쩔 수 없다 야 가자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좌표를 보고 마지막 열쇠를 찾아서 타출하면 끝이야 마지막 2피트기는 마검장터전이 있어 오 이런거구만 자 이게 마검이 엄청 많네 자 마검 마검을 못먹게 하겠어 야 들어와 흐흠 나에겐 파이어볼이 있다고? 야 봉수가 원인이었구나 파이어볼의 원인이었어 오지마아 죽었다 마검이 너무 많아 최후의 한명만 남는거야 최후의 한명만 최후의 한명만 최후의 한명만 어 없어 없어 최후의 한명이 난가보구만 아 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아무것도 없어 일단 봉수 죽여봐야겠다 봉수 뭐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야 없어 없어 없네 없네 단녀도 없고 요루루도 없고 그렇다면 지내때가 나만 남았군 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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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칼 보일게 맞아 새뚜라 나면 죽이기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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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서로 마주 마 뒤로 서로 마주마 자 그러면 새뚜라 나면 서로 죽이는거야 알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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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맨님 뒤돋으시구요 절대 뒤돋으시면 안되러 뒤돋으세요 어허허헣 잠깐만 잘못드렸어 봉세를 때렸어 보르는거 좋아 제대로해 제대로해 내 날죽이냐고 신발 먹겠습니다. 지금 뒤돌지 마시고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인경의 짐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인경의 한 일. 지네때 저기 표지판 찍고 와. 삼쳐줄게. 1, 2, 3, 4, 삼쳐줄게. 맞습니다. 어? 어떻게 맞지? 아아악! 진희띠이 정말 나쁜 녀석이에요. 맨날 탈모라고 놀리고. 맞아, 나빠, 나빠! 맛빵빵 크고! 맛빵빵 크고. 가자. 진희띠 빨리 와. 1, 2, 3, 성공. 야, 선물 줄게. 쟤네 죽여. 아, 감사합니다. 쟤네 죽여. 진희띠님 진짜 멋있으세요. 안 돼. 대움먹먹어, 진희띠! 탄천 성공. 이게 뭐지? 거대한 식탁이다. 야, 안 끝났어, 이거? 수고했고, 밥은 먹고 다니는가? 밥 한 끼 해. 뭐야, 이거. 뭐야, 어? 날아다니면서 보세요. 이거 걸어서 못 봐요. 어! 생일 케이크구나! 어, 또 생일 축하 맵이기 때문에 또. 완성은 2일이고, 계약 기간은 3일이라고 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잉엠매니에서 또 생일이라고 또 이렇게 케이크까지 만들어주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 25살 생일. 와아! 아유, 여기 책 안 읽어보십니까? 책이 있나요? 네. 가져다 드리도록 하죠. 아, 제가 드릴 거야. 여기 여기. 2일이. 아, 그럴까? 오케이. 자, 당신을 위한, 당신만을 위한 자취생 특제고급 생일상입니다. 마미의 하트가 가득이 남긴 가정식 반상, 햇밤이랑 같은 회사에서 나온 미역국 햇밤, 한국인 역시 종갓집 맛김치, 샘표 우라 우리마미 돼지고기, 자취고기 이게 빠질 수 없지, 양반이 되는 김, 3분 햄버거, 제주 생명수, 다 드셨죠? 딸기맛 사탕, 드셨어요? 어? 잠깐만, 이거 여러분들 이거 우리 집으로 해서 선물 택배 왔었는데? 이렇게 똑같이? 사탕이랑, 김이랑, 장조림이랑, 햄버거랑, 햄버거는 안 왔었구나. 어, 이, 이분들 아냐? 어, 이분들을 보내준 거네, 택배로. 우와. 아, 그때 받았던 게. 그걸 한 달이 지나서 깨달았단 말이야? 그때 받았던 게 이거였구나. 참고로 현재 보고 계신 생애상은 카카오톡샵, 카카오톡샵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인서트 생애상을 보고 만든 생애상입니다. 아. 맞아, 맞아. 나 이거 먹었었어. 이거 햄버거 이거랑, 이 물이랑. 어, 그래. 미역국이랑, 그래. 이거 내가 카카오톡으로 받았었는데. 택배 받았었는데. 어, 어. 아, 이거였어? 아. 아. 그렇구나. 발인 못. 한 달 뒤에 알은 깨달음.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생일 축하 탈춤에 이거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해랑팀?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 파이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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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수고하 Tiper!